이제 수업에요 제, 제. 렛츠. 제. 렛츠. 룩 괜찮아. 무시해 펄처 들어왔구요 제노와 코바, 나있나 확인 크림에 있다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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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가 있다는거야 그러면 오케이 여기 밑에 두개구나 하아 좋아 됐어 오늘 소과 가능합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잠깐만 멈춰야 되는데 언제 도착 위로 올라가는구나 6월 18일 지휘관 일로 옮겨 놓을게요 잠깐 여기 대기하고 남은거는 용병은 크림으로 달리면 되겠다 용병 아닌거 있나 4개죠 용병이 아 이거 하나 아니네요 윈터보이 무대님 아 이름 있는게 아니겠지 됐어 내려오나 상업기술현상 잠깐만 스탑스탑 3월 17일 이리로 가네요 코디아 디스커버 코디아 어떻게 되는거야 그러면 오우 코디아 미안 보증취소해서 더 많이 깎였나 일본이 미쳤군요 일본이 미쳤네요 일본을 나중에 때리러 갑시다 조선을 속국화 한 다음에 전쟁으로 속국화 해야겠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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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혔어 됐어 2단 탄압 돈이 없네 일력도 없고 됐어요 됐어요 다 왔어요 이제 요셋만 먹으면 됩니다 크림 병력 얼마? 없어 없어 6천 6천 정도? 2단 탄압 다시 개정 엄청 금방금방 하네요 크림 병력 여기 있죠? 오고 있죠? 잠깐만요 나도 가면 락 걸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겠다 오케이 가고 지금 바꿔서 가고 8월 23일 도착 8월 11일 도착 8월 14일 오케이 요거 하나 전멸이고 똑같이 따라가서 도와줘야겠다 캐비넷 코어 오퍼레이션 5포인트 얻었어 캐비넷 코어 오퍼레이션? 뭐 그런 것 같다 그쵸? 그 캐비넷 안에서 섭정을 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있네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원래 배우에서 섭정한다는 그런 것 같아 골든어돌이 못 지나가나? 요새 때문에 중간에 리스타트 했습니다 망해가지고 1500포인트 행정 1500포인트 행정테크 하나 찍지 말아야겠어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대 날병들 3만 요새 방어 이제 요거 하나 개방했네요 자 코어 좀 볼까? 반란이 외로 많이 안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인력 3000있다 인력이 없네 요거 반란군이죠? 반란군 자식들 잡아야지 인력은 되도록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용병으로만 싸워야 되는데 네 지금 20년대 하나 더 가야겠네 13년대 요거 공성의 것 들어갈 수가 없네 자 제국 모욕 15% 관계도 올리는 거 14% 17... 아 1700 1200 인력 1200 남았네 개정해주고요 코어 확인하고 경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보충비 용병비 보충비 용병비 돈은 세금 한번만 징수할게요 돈이 너무 없는데 마니스 육두캅 외기술종과 합병하고 있나? 외기술종과 빼죠 뺍시다 의미가 없네 네 육두캅 어차피 저거 있어도 안되는 거 효과가 없을 때까지는 기다릴게요 아 먼저 오는데 괜히 갔다 우즈뱅이 뭐여 도운이랑 포인트 모아야 되는데 아 저거 궁사가 없어가지고 괜찮을라나? 이거 성균 능력 깎고 이규회대용도 하나 올려도 될 거 같대요 될 거 같네요 이거 합시다 엠포스 아워 헤리스타즈 이규회대용도니까 이규회대용도 하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회대용도 하나 올려도 될 거 같애 네 하나 해도 될 거 같애 개종이나 빨리 하자 이규회대용도 하나 올려도 될 거 같애 2단 타나 능력이 없다옹 끝났고 좋은가가 안정도 좋은가가 아 있다 됐어 준비는 모두 끝났다 붓가버려전 좋은가 있고 요거 살짝 뒤로 빠지고 지금 왕이 몇살? 39살 괜찮아 어 뭐야 이거 또 큰 힘이 있네 아 셰트 장군 장군 못바꾸네요 치고 돌아 돌아가자 튕겨나온 병력 있나요 어디? 타령한거 있나? 아 튕겨나간거 어쩔 수 없지 저거는 리턴콜을 해줘야하는게 아니라 내가 콜을 먹어야하는거잖아 왜 리턴콜을 해줘? 내가 먹어야하는거 아냐? 1558년에 만료되네요 하나만 먹고 하나 먹고 하나만 리턴콜을 할까? 하나 먹고 하나만 리턴콜을 할까? 아직은 살아있고 1558년에 만료되거든요 조금만 늦게 왔으면 이거는 없어질 뻔 했으니까 이거 정멸시켜야겠다 잠깐만 하나는 영구적으로 더 살아있게 혹시 모르니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서과 시점에 코어가 있으면은 알아두실 건 있으면은 성공한 걸로 쳐줍니다 그니까 중간에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미 누르기만 하면 돼요 성균형 기술병 5% 네 이거 볼게요 네 저거 왜 그러신지 어 도망갔네 이놈 왜 그러신지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오늘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연나라가 도와주러 왔어 연한 장비가 생각나네 연나라 장비 크림 코어 리턴이 두 군데 할 수 있어요 위에 쪽 하나랑 쿠반이라고 밑에 하나 있는데 쿠반 하나는 돌려주고 왜 그런데 못 돌려주냐 땅은 이렇게 세 개 먹고 쿠반 하나는 리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97회 좋았어 좋았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나는 먹고 하나는 돌려주고 인접해 놓고 두 개 다 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갖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으면은 어떤지 왜 켜있지 이거 붙지마 붙지마 더 어 뭐야 아이씨 크림 새끼들 인력도 없는데 들어가야겠다 크림 아 인력이 없어가지고 참고 있는데 지금 아 선택지에 서거하려고 했다고 수상사문들 반문 명예 명예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깝깝해 죽겠는데 자꾸 지고 있네 전쟁에서 아 아 그냥 일로와 그렇지 브라티아 연나라 일로와 공성해라 레드 오브 있어 오 애교실 좋은 거 하나 주는 거 있고 여기 뒤로 빠지고 용병 써야 돼. 난 죽어도 용병 났을꺼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이씨. 장난치나 나랑. 이 씬 0.01도 씬 깎아먹네. 거지들이네. 안에 잠깐 들어가볼게요. 1538년. 빨라 빨라. 빨리했어. 다른 때보다 50년 정도 빨릅니다. 아 이거 병력 들어가야겠다. 안되겠다. 안갈려고 그랬는데. 너무 날 짜증나게 한다 얘들이. 아 실력도 없는데. 음악의 전통. 황강 관리 올려주고요. 징수는 안해도 되겠어요. 장군. 없네. 하나 뽑아줄까? 아니야. 피해 없어. 포인트가 없다. 뒤에 오는 애가 바꾸면 되겠네요. 포지션 하나 나갔고. 포지션 하나 나갔고. 포지션 하나 나갔고. 낮음이죠. 한방에 협상? 안돼 안돼. 점수가 안돼. 더 들어가야 돼. 요새. 요새가 어디 있나본데. 배 때문에 100%가 안되려나? 아 평에 불이 좀 떴는데. 잠깐만요. 이러면은 토탈. 토탈퉁 쳐서. 아 여기 또 들어왔어. 아 짜증난다 얘들. 이렇게 이렇게 3개 먹고. 노기를 먹어야지 되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어? 여기는 먹어요. 위에 밑에 걸 주고 위에를 먹어도 되고. 아 짱나게 하는데. 빨리 공성해라. 강화노력. 그렇지. 공성. 아 영재씨 있구나. 이거 하나 바꿔줄게요. 자 왕프로. 빠져. 오케이. 토탈 협상. 크림만 잠깐 볼까. 크림만. 점수가 안돼. 역으로 바꿔야겠는데. 이렇게 유예를 먹고. 안돼 안돼. 토탈로 갑시다. 안돼. 점수가 안돼. 더 들어갈게요. 어쩔 수 없네. 들어갈 수 밖에 없네. 더 갑시다. 이거 배 때문에 못 갈 것 같은. 막힌 것 같은데요. 배 때문에. 배 때문에. 배가 있어가지고. 배가 안 나왔을 때 살짝 나오면. 이거 들어갈 수 있으려나? 배가 안 나오려나? 제발. 어 들어갔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3개 먹고. 위 돌려주고. 9집 7점. 남은 병력은. 후퇴하는 거 전멸시키고. 이쪽이 올 것 같다. 어? 저렇게 튕겨나갔어? 밑에 또 있다는 거구나. 밑에 또 있네요. 잠깐만요. 용병만 누를게요. 이거. 이거. 어? 이거 막. 여기 점선 있는데. 여기가 점선 있는 거구나. 여기네요. 여기. 여기. 여기가. 안구가 있네요. 국제공섬. 국제공섬. 아니요. 크림 섬인데. 막혀있는 거 있는데. 뭐가. 아니 110점이야. 거기니까 단독 협상으로. 따로따로 해야 된다니까. 이거 토탈로 하면 점수가 안 되고. 토탈로 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면 점수 되잖아. 세상의 기술은 2단이다.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 잠깐만. 이거 좀 하고. 집중해서 하고 있잖아. 됐어. 78%. 크림은 몇 프로? 60%. 오케이. 여기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없나? 아 얘 진짜. 아 여기 보고 있을 때. 보고 있을 때 여길 때리네. 개 진짜. 아우 짜증나. 아 위신 없다고. 아 돌아오리겠다 진짜. 뺄 수도 없고 전쟁 때문에. 이게 다야 병력이. 이게 다야 병력이. 이게 다인가 보다. 됐어. 용병만 넣읍시다. 용병만. 용병만. 용병만 좀 싸우면 되는데. 얘들이. 자꾸 나를. 미리 병력을 때리고 있어. 뒤로 아예 빼놓던가 해야겠다 얘들은. 야 너도 가 집에. 집에 가. 인력 상하지 말고 뒤로 가. 빼놔야지. 나중에 저거. 서거했을 때. 써먹어야지. 흠. 18% 조금만 더 있어봅시다. 자 새로운 종교를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예 성교능력. 개종. 진짜 안되네 진짜. 아 옛날에 왜 만들었는지는. 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말. 말씀드리기가 너무. 길어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꺼져 이씨. 일본 이 자식들아 또 길 빌려달라고. 다음 니 차례야. 죽었어 이들은. 다음은 니. 다음은 니들이야. 자. 오케이. 들어갑시다. 어우 발랑군도 떴네요. 땡큐. 플러스 3원. 플러스 3원. 어. 크림 다 먹었다. 좋아. 아. 좋았어. 그 얼마나 고다했던가. 뭔가 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네요. 오케이. 굿굿굿. 자. 자치도 올리고. 코어 박으시고. 미안한데 여기 박으려면 한참 걸리네. 쉣. 아 여기라도. 여기라도 하나. 노가의 땅을 먹어야겠다. 여기를 먹어야지. 올라가겠네. 여기 돌아서. 이게. 해외 용토는 하나씩 밖에 안박히네. 같은 대륙이면. 거리에 따라 박히는데. 지금 해보니까. 대륙이 다르면은. 이게. 안되네요. 그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타 대륙이면은. 이. 하나씩 밖에 안박혀. 과외 땅 60%. 조심해야겠네. 과외 땅 60%. 외교관을. 지금 연나라 있는 게 좀 빠르니까. 하루면 오니까. 연나라 와서 협상. 시사위 먹고. 60%죠. 아 많이 못 먹네. 30%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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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먹고 그냥. 나머지는 뭐. 배상금 받고. 돈 받고. 조약취소. 조약취소 다 해주고. 해방도 좀 시켜주고. 위신을. 얻어야 되니까. 최대한. 얻어서. 회습합시다. 39%. 됐어. 오버 엑스텐션. 좌치도 올리고. 어. 올릴 수가 없네. 코어 막읍시다. 여긴 해외여행터 아니라서. 아우. 비싸네. 해외여행터 쳐도. 이건 얼마야. 됐어. 자. 코어 리턴했는데. 아. 리턴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는. 너무. 여기 있다. 제누아. 10테크야? 19. 19. 19. 19. 이면. 아. 충분해요. 예. 점수 충분합니다. 태클 좀 올려도 돼요. 근데 지금 포인트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용병 다 이쪽을 빼고. 최종. 아시아쪽으로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아시아쪽으로. 노가위는 여기만 유럽이고. 나머지는 다 아시아라. 네. 노가위 땅은 왜 조금만 했으면. 과인학증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유심 마스 1까지. 다시 올렸고요. 우선은. 음. 오프플렉션. 이제는 시간 싸움이고 남은 시간 동안은 브라티아도 합병 좀 되고 있는 거죠 남은 시간 동안 포인트를 좀 모으고요 포인트를 좀 모으고 근처 땅을 좀 정리를 합시다 코 박을 때 얼마나 5대 걸려 1분 한번 칠까 우선 코 박힐 때 반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란도가 좀 있으니까 여기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갈게요 여기 박히고 여기 박히고 좀 어디 기다려야겠다 어디 기다려야 되겠어 여길 칠까 코르시카 우선 클레먼 혹시 만들어 볼게요 쿠마지요 과연 액정 조금이라도 줄면은 공격합시다 여기 해외용대판 좀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 똥땅이네 똥땅이네 똥땅 요새에도 잠깐만 꺼주고 돈 좀 모으자 돈이 너무 없네 빚도 갚아야 되니까 여기 똥땅이야 똥땅 똥땅 바깥쪽은 똥땅 아닐 수도 있는데 똥땅이네요 똥땅이네요 나 어떻게 똥땅이라도 먹어야지 이거 오수만이잖아 오수만 안녕하세요 오수만님 동맹이 동맹하는 거 어떨까요 우리 어 잠깐만 관계 개선 좀 해야겠는데 사신을 보내야겠습니다 1542년에 오수만님이 옆에 계시네 오수만이 형님이 또 예전에 오수만 뗄때는 적이었지만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승만이랑 같이 유업 정복 모의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모로코 난 맘무쿠 치고 있네 승만이 형만 있으면은 요거 다 그냥 정리가 되니까 아주 편하게 쌓을 수 있죠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